고린도우서 10장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개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판매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보는 그 모습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행동 그대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우서 11장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궤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구폐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용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는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갑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숨기기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권에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의 자랑은 아가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오 가증된 일꾼들이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이냐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스스로 높이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휘부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세 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해면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권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분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 고추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다메색에서 아래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색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개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찬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게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죽게 세 번이나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의 것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저에 대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어뢰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에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돼 있으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도 다 소모할 정도로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를 권해 한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게 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우리가 같은 영호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이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중상모략과 수근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갈 때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슬퍼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안은 두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확정될 것입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해둡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해 약하시지 않고 보려 여러분 가운데 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이대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 악한 일도 행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따라 여러분을 엄하게 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요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0편 28편 오이오와 내반석이여 내가 주를 부를 때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주께서 가만히 계시면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내려간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죽게 부르짖을 때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들과 함께 죄진 사람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저지를 악에 따라 갚아주시며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의 업적들과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아 이토록 기뻐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죽게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여 그 기름붕 받은 일을 구원하는 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기업의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의 목자가 돼 영원토록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주의 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